아, 잘 안 돼요. 질문 있어요!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114 튜터114 그래머 클리닉 개인과외 개인과외의 명품 클리닉 튜터114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댁으로 방문하여 개인 시도하는 튜터114는 그래머의 개인별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튜터114의 명품 클리닉으로 완성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결 과정은 학생 개인마다 다양해서 1개월 또는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 수준의 학생들의 묵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고득점 전략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4회 1회당 120분의 완성강의로 진행하면서 토플, 탭스, 토익, 수능영어, 내신영어 등 모든 묵법과 관련된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추어진 묵법특강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마다 서로 다른 과제물을 제시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묵법 완성의 지름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묵법의 완성은 단순한 묵법 문제풀이로만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리딩, 리스닝, 라이팅을 통해서 다각적인 평가로 그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전체적인 글의 흐름 속에서 묵법적인 적합성을 구별하는 능력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며 글에 대한 이해력과 묵법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중력의 어려움을 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과 묵법적 지식을 동시에 병행해서 배양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 가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직접 방문, 온라인 화상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644-3963 카카오 오픈 채팅 튜터 114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114 명쾌한 해설 너도나도 튜터 114로 만점 도전! 은근 뱊으 아멘